월화수 목붐 툭 월화수 목붐 툭 분명히 얼마 전에 월요일이었는데 그랬는데 근데 왜 내일이 또 월요일이라는 건데 잊을만 하면 돌아오던 웬수 같은 자식 없는 용도 너만 보면 생길 것 같아 지금 일요일이 거의 끝나가는데 내일이 오길 기다리는 이런 지옥 같아 너무 월요일만에 너무 늦은 누구 가능만 하다며 평가를 내고 싶어 머리도 너무 아프고 커피를 남물이 마셔도 졸리고 누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시간도 먹히겠지만 제가 월요병이 도졌어요 유전 질환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 오빠 누나 동생이보다 걸려있는 병이에요 또 월요병이 도졌어요 물치병이 터질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약을 아직까지 찾고 계신다더라구요 월화수 목붐 툭 월화수 목붐 툭 월화수 목붐 툭 시간을 빠르게 가게 하는 힘이 있나 봄 근데 그게 월요일에는 안 나오나 봄 아주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결같이 월요일은 나에게 비겼을 줬지 아직 난 출근도 하지 않았지만 벌써 손꼽아 기다리는 길가 시간이 올 생각을 안한다 난 결국 오늘도 회사에 나왔다 월요일은 너무 아프고 겁리를 하고 물이 마셔도 졸리고 그 집에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보다 걸려있는 병이에요 더 월요병이 터졌어요 물치병인 거진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약을 아직까지 잡고 계신다고요 오오, 오오, 더 밝아 나를 안 잡았't leave 오오, 오오, 여긴 들려치려 갈때도 없는데 오오, 오오,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열심히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 감사합니다.